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출신으로 한 40년 일을 했고 특히 대북문제에 대해서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 두 분의 수행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북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당시 서훈 원장이 과장이었는지 단장이었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저에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그대로 북한 대표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의 순서도 안 바뀌게 그렇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는 서훈 실장을 공항에서 처음 봤으니까 택시로 나와서 저를 픽합하는데 그래서 제가 김보연 국장하고 나중에 차장했습니다마는 두 분한테 당신들은 혹시 빨갱이 아니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간첩 아니냐. 어떻게 당신들이 말해준 대로 자료를 준 대로 이렇게 북한에서 질문을 하고 내가 그대로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재인, 박지원, 서훈 이 세 사람이 대북 접촉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해, 동해, 북송 이런 것으로 넘어왔는데 만약 서훈 실장이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한 대로 삭제 지시를 했다? 그럼 왜 저한테는 안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삭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북이 포함된 그런 것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 달라요. 국방부에서 밈스라는 것도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첩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은 그 밈스에 나온 그 정보가 아니라 수집해서 분석관들이 분석을 한 것을 제대로 된 정보 그렇죠. 정보화 시킨 것을 장관도 국정원장도 안보실장도 보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월북이라고 하는 그것만 전부 삭제 지시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당초에 예. 그리고 서훈 실장이 그렇게 업무를 강하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국정원 출신답게 정보맨이에요. 잘 보고 관리하면서 그 말씀도 굉장히 유학을 돌리죠. 그래서 저는 내일 실질심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법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잘 판단해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는 상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관련 인사로서 서욱 전 국방장관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났죠. 김홍의 해양경찰청장 풀려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서훈 전 안보실장은 검찰이 조사한다니까 미국에 머물다가 스스로 귀국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속사유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들어오는데 도망갈 이유 없고 증거는 이미 현직을 떠나는데 거기에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구속 안 시킬 텐데 검사가 이런 저같이 문외한이 가진 상식을 안 가질 리가 없고 그런 것도 모른다면 검사 자격이 없잖아요. 검사로서는 무조건 엮어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렇게 해서 진보 좌파 정권을 싹을 자르겠다 좌파 언론을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 같아요. 그러한 얘기를 또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환 씨처럼 그렇게 상식이 저는 검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이나 해경청장의 영장 발부 사유는 구속적부심 항소부 부장 세 분의 합의비에서 석방을 판결했잖아요. 그 판결문하고 정반대입니다. 지금 처음에 구속적부심은 구속전담판사가 하는 거죠? 구속은 실질심사는 전담판사가 하는 거죠. 그분이 해서 구속한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니까 고등법은 항소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항소부는 합의부니까 세 분의 부장판사들이 합의한 것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정반대예요. 어떻게 됐든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나 동해 북송시킨 사람들의 사건에서 연루된 사람은 한 사람도 도망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서훈 실장도 미국 갔다가 그 문제가 다니니까 들어왔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 갔다가 다 들어와서 성실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는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접근도 못해요. 저도 서훈 실장하고 얘기를 못해요. 하면 증거인멸로 되는 거죠. 아이랑 지금 못 만나시는군요. 그렇죠. 안 만나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희들 기자회견 할 때 끝나고 바로 해야죠. 차 한 잔 마시고 얘기를 하자. 도정환 위원장이 자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만나지 말자. 거기서 만났다가 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검찰에서 트집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시작이면 구석기면 안 됩니다. 일단 저하고 방송 계속해야 되고요. 메디치 박지원의 저녁 식사도 계속해야 되고. 제가 비겁하게 빠져나갈 생각. 그런 것은 안 해요. 저는 두 발로 딱 서서 눈 뜨고 죽지. 무릎 꿇고 눈 감고 죽는 그런 비애라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북성금특검한 때도 제가 쓰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이 밝혀져야죠. 사실 아닌 것은 아는 거죠. 저도 서훈 실장이 내일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검찰이 좀 당황하겠죠. 그런데 본래 제일 두목들을 맨 나중에 부르거든요. 저는 피렘인데. 왜 나를 제일 나중에 부르는 거야. 내가 두목이 되는가. 부른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부르겠죠. 언론에만 그렇게 흘러들리니까.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부르지 않고 서면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아니 보세요. 데레사 수녀님이 기도했다니까요. 인도 데레사 수녀님. 그렇죠. 노벨 평화상 수상하고.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준다. 박지원한테도. 박지원한테도 데레사 수녀님이 기도한 대로 하느님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과대평가. 그리고 어제 옥현진 시문 대주교님 착좌식 광주교구에 갔어도 이임하는 김희중 신부님이나 취임하는 옥현진 김희중 대주교님이나 옥현진 대주교님을 위한 기도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느님 기를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뇌분이 성공할 수 있는 하느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저 구속시키지 마십시오. 검찰 부르지 마십시오는 기도 안 했어요. 어차피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대북문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총동원에. 네. 아니 그분들 국민이 혈세로, 혈세로 봉급 주는 이유는 본업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세금 낭비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지만 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 인사를 만나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없더라. 그래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죠. 그런데 이미 보도가 검찰이 그런 결론을,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월북 조작 관련 없음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잠정 결론은 언제 또 불씨를 살려가지고 또 태울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 아닙니까. 그렇죠. 비 올 때까지. 계속 터는 거죠. 먼지 날 때까지. 어쨌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송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였을 때 위기관리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위기관리 능력과 함께 통합의 리더십도 필요한데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게 국민통합입니다. 네. 요. 그 위기관에서breteена estás了. 안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creep이friends.